말랑이가... 여기 원래 말랑이가 많았는데 말랑이가... 말랑이가 다 사라졌어요. 뭐라고요? 말랑이가 다 사라졌어요. 말랑이가 다 사라졌어요. 어떡하죠? 좋아! 너 어디? TV 네크게 자, 우리가 오랜만에 동대문에 나왔습니다. 우리 동대문에 진짜 오랜만에 와보죠? 응. 말랑이가 유행이 다 지난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말랑이가 있을 것인가? 한번 와봤습니다, 동대문에. 아직도 말랑이가 많을지. 저희 거의 한 달 넘게 만에 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말랑이가... 여기 원래 말랑이가 많았는데... 말랑이가 다 사라졌네? 어쩌졌어, 말랑이가. 그지? 그지야. 응. 안에는 있을까? 어쩌졌네. 썰매가... 지금 썰매가 생겼네요, 썰매가. 그리고 여기 눈집게들. 눈 오면 눈 만드는 눈집게. 이제 다 사요. 뭐라고요? 말랑이가. 말랑이가 다 사라졌어요. 어떡하죠? 아니요. 우와, 이거 뭐야? 슬라임 종합 선물 세트. 우와. 야, 산타 하나님한테 이런 거 사달라고 해. 대박이다. 제가 나오면 말랑이가 좀 있나 볼까요? 이거는 다 우리 있던 거지, 뭐. 뭐. 그지? 어. 그건 말랑이 아니야, 그냥 야구공이야. 하하하하. 말랑이가 좀 있을까 해서 왔더니. 요즘 말랑이 유행이 다 지났나 봐요. 두리안도 다 옛날에 있던 거고. 응? 그것도 다 있어. 있어, 있어. 다 있어, 우리 집에. 야, 없다, 그지? 근데 이런 망고나 이런 것도 다 우리 집에 잇잖아. 새로운 말랑이가 나오지 않아요. 안타깝네요. 응? 그쵸? 근데 여기가 이제 곧 크리스마스라서 대목이긴 하거든요. 근데 말랑이가 유행이 끝나서 아쉽다. 언제가 뭐야? 요 썰매를 많이 파네? 요 썰매를 어디서 타? 사면? 조아야? 어? 산에서. 어? 산에서? 와당에서 저거 어떻게 타? 눈치 피해가 많구나. 눈이 많이 와야 될 텐데. 그치? 응? 왜? 펭귄. 펭귄. 예전에는 여기 막 줄졌었는데 이제는. 오줌마귀의 민기가 좀 시그릇 파그릇 들면서. 이따 갈 때 사가자. 지금은 마스크를 내릴 수가 없으니까. 너네 신뢰화 사야 되지 않아? 아 맞다. 신뢰화. 신뢰화 사야지. 어? 신뢰화 버렸지. 1년 지났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게 맞나? 엄마도 사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사버려. 우리가 사버려 그냥? 어떤 모양? 이런 거 어때? 헬로 카봇. 싫어? 헬로 카봇 얼마나 좋은데. 왜 이렇게 조심할 거라. 어벤져스. 어허요. 어허요. 미안해. 제일 싫어? 우리는 방학을 했지만 다른 애들은 방학을 안 해서. 아직 좀 한산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거 봐. 크리스마스 가게야. 너무 예쁘다. 이거 어디지? 우르골. 우르골. 우르골이야. 이거 하나는 사줄게. 이거 우리 집에 있는데. 이거 우리 집에. 그치? 응. 하나 또 사고 싶다. 나 이것도 예쁘다. 어? 이것도 예쁘다. 코콜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예쁘다. 여기 원래 말랑이 파는 가게였는데. 크리스마스 소품으로 닦아버렸네요. 가자. 어? 여기도 말랑이 파는 가게였는데. 크리스마스 소품 가기로 바뀌었어. 고마. 그러네. 이것도 예쁘다 너무. 나 이거. 나 오르골 너무 좋아하거든. 어? 또 파는 거야. 어? 그러니까. 오르골 다 사가 버릴까? 응. 엄마한테 혼나겠지? 여기. 혼나 됐어? 어? 아 귀여워. 어 이거 예코이가 샀던 거다 이거. 춤추는 인형. 오랜만에 와봤는데 참. 많이 바뀌었다. 말랑이랑 푸시팝이 완전히. 유행이 끝나버렸나 봐. 이거 봐. 푸시팝 이런 거 다. 이제 국석 땅에 밀려있어. 어? 푸시팝이. 우리 집에. 우리 집에 말랑이 푸시팝 엄청 많은데. 아쉽다. 벌써 여행이 끝나다니. 다. 다 팔아버려야 되나? 공룡 화석 세팅. 너 화석 발굴 잘하잖아. 야 야 공룡 고를 수 있어. 골라. 트리케라톡스. 그 다음에. 얘는 스테고사우루스. 얘는 티라노사우루스. 알았어. 너는 스테고사우루스? 그래. 너는 티라노? 넌 티라노. 그래 넌 티라노. 티라노. 화석 발굴 세트 하나 샀습니다. 여기 수아수지가 화석 발굴 세트를 너무 좋아해요. 어 아직 말랑이가 있는 가게가 있긴 하네요. 우리 이거 색깔을 읽어놓지 않아? 아 그거 그거는 말랑이가 아니고 미끄리. 아니 사장님 말랑이가 요즘에 유행이 좀 지났나 보죠? 그쵸? 많이 추우니까 여기서 안되나 봐. 아 말랑이가 많이 없네. 우리 트리 장식을 안 하기로 했으니까. 이런건 얼만가? 너무 예쁘다. 현진. 수아수지. 너네가 원하는 오르골 하나씩 골라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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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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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초? 어? 알았어. 양초랑 저거랑. 몇 개 사가지고 가자. 몇 개 사가지고 가자. 없는 데는 거야? 아니 안 왔나. 혼나진 않을 것 같아. 뭘 사가지고 가지? 그럼 이거랑 저거랑. 한 다섯 개 정도 사가는 게 어때요? 왜요? 왜요? 아 나 너무 좋아한단 말이야. 뭐. 아 야 그건 안돼. 이번 쪽 그렇다. 아하하하하. 이거 지금 어따 놔? 어? 어? 어떻게 들고 가 이거. 크리스마스 아주 그냥 천지구나. 25회까지 다 안 팔려면 어떻게 되지? 내년으로 넘어가나요? 뭐야? 크리스마스 볼펜이야? 어? 산타볼펜이네? 고른 게 이거랑. 이거랑. 그 다음 양초구요. 계속 고를게요. 야, 뭐야? 반지 뭐야? 반지 뭐야? 반지 사고 싶어? 근데 어디가서 안 맞아. 야, 반지 몇 개 샀어? 학원 친구들 줘. 학원 친구 있잖아. 어, 두 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저 한 보따리 지금. 오르골 네 개에다가. 말랑이 까이가 다 크리스마스 가게로 바뀌었습니다. 이럴 수가. 그래도 몇몇 아직 말랑이나 이런 스피스탑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가게들이 있긴 해요, 이렇게. 근데 저희한테 다 있는 거라서. 자, 집으로 갑시다. 고고씽. 오, 저희는 다녀왔거든요. 총 오르골을 네 개를 샀어요. 우와. 반지도 샀고 오르골을 네 개 샀는데 아빠가 산 거는 이거고요. 이거 뜨지가 산 거. 쓰지가 산 거, 그 다음에 또아가 산 거, 그 다음에 이거 엄마 거. 엄마 거부터 한번 켜볼까요? 이거 것도, 이거 것도. 네, 여기 아래. 우와, 예뻐, 어떡해. 엄마 이거 엄마 거야.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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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원래 나도 보네. 나 이거 일로 바로 제대로 된 걸 샀는데. 이거 안 따라 산 거야. 원래 말랑이를 사러 갔는데 말랑이가 없어. 예쁘다. 예쁘지. 이거 다 가지고 나갈래. 자, 다음 것도 켜볼까요? 또아가 산 거. 소리까지 같이 나게. 소리 나? 아니. 원래 소리 안 나나보네. 어머, 근데 여기 예쁘다. 어, 난다. 어, 예쁘지 이것도. 아, 이것도 너무 예뻐요. 자, 그 다음 거 켜주세요. 켰어요? 네. 우와, 이것도 예쁘죠? 아, 예쁘다. 역시 오르골은 진짜 너무 예뻐요. 마지막. 이거 스노우볼이야, 자리야. 아, 스노우볼이야? 스노우볼. 마지막. 마지막. 제일 크네? 어. 우와, 예뻐. 이거 아빠꺼. 어. 너무 예쁘다, 어떡해. 아빠, 눈물 좀 훔쳐줘. 눈물 난다. 자, 네 개 다 같이 키워보자. 여기 옆에 놔보자. 자, 여러분. 저희가 여기 네 개 샀는데 어떤 게 제일 예쁜가요? 자, 그래도 제가 산 게 이게 제일 예쁜 것 같고 두 번째로 예쁜 거는 오늘 예쁜 것 같고 세 번째로 예쁜 건 네, 이게 제일 안 예뻐요? 아니요, 이것도 예뻐요. 다 예쁜데? 산타 산타요. 아하하하. 산타 반지를 샀어요, 또. 한번 둘을 꺼볼까요? 네, 꺼보세요. 아, 예쁘다. 아, 예쁘다. 여러분 눈물 나죠? 아, 뭐야. 아, 별거 봐, 책상. 아, 예뻐. 산타. 이건 좀 깬다, 야. 이건 좀, 이건 좀 아니다. 어? 그건 좀 아니야. 힐링 된다, 힐링. 울지 마. 반지 빼주세요. 반지 아닌 것 같아요. 아, 자기야. 울지 말라고.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네, 이게 제가 여태까지 계속 영상에서 오르골이라고 말했는데, 오르골이 아니고 스노우볼이라고 합니다. 아, 영혼구나. 이거 머리맡에 켜놓고 자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줄 수 있어요. 와, 이거. 오르골 맞아? 아빠. 응? 여기, 이건 우리 집이야. 근데 여기 아빠랑 엄마가 타고 있어. 어. 이건 수아랑 나랑. 어, 그래. 자, 여기. 그리고 눈사람 안녕. 이거 뚜비야, 뚜비. 그다음에 우리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러 지금. 내가 착해서 그런 거야. 여기 눈사람 삼형제. 여기 눈. 눈사람 가족이겠지, 아빠? 눈사람 가족이겠지. 어, 그래, 가자. 아, 귀여워. 너무 예쁘다, 진짜. 막 흔들면 안 돼. 깨질 수도 있잖아. 코로나로 뒤숭숭한데,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죠, 여러분들. 소원 들고, 이렇게 자다 보면 산타 할아버지가 또 선물을 줄지 누가 알아요? 너무 예쁘. 어? 너무 예쁘지? 눈깔지 가운데에다가 넣었어. 말랑이 사러 갔다 횡재했네, 그치? 왜, 동자야, 이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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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닌데. 자, 여러분,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항상 내년에도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올 한 해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와주지도 고생 많았어요. 오늘 양말 걸고 자야지. 뭐? 양말 없는데? 양말 없어? 그럼 스타킹이라도 걸고 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두 개만 더 신나요? 네. 자, 좋은 밤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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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 크리스마스.